가! 빨리! 캐스팅 지금 바람이 정면이라서 여기서 좀 하기가 애매한데 여기가 원래 좋은 자리에요 파도가 좀 쎄면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넘어오니까 여기도 입지... 근데 미끼가 크니까 조금 더 두께요 더 따먹으라고 더 먹어 더 먹어 소리를 보면 지금 톡톡 치는데 소리를 보면 지금 톡톡 치는데 톡! 걸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아들... 땅에 비해 살짝 걸렸네 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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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쭉 땡겨서 우선 제가 설명 몇 번 드렸었죠 목줄을 잡고... 파도 오우... 요런거 요런거 위험합니다 요런거 안칠 때 가야돼 자 오늘은 행사를 확인하고 저 뒤에 갈매기 있는 데 있지 네 그쯤에 오는 파도가 크다고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건지 점점점 작아지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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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대보다는 자 저기서 한번 앞으로 가볼까 전신 밧차 차리고 저기 있는 데까지 거짓 막 전력질주로 가야 된다 네 미끌미끌하니까 요거 지나가고 가자 알았지 아냐아냐 뒤로와 갈매기 있는데 지금 봐라 야 뒤로와 저거 크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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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체크를 해야 돼 요런거를 요거를 체크를 해야 돼 요런거를 요거를 체크를 해야 돼 요런거를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이 이걸 잘 봐야돼요 사람이 이걸 잘 봐야돼요 큰 거는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제일 큰 거고 지금이 점점점 주는 파도야 야야야 대기 대기 저쪽 요거 지나가고 가자 요거 지나가고 아직 요거 요거 지나가고 요것도 커 가 경준아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빨리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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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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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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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요거 위험해 여기도 오케이 안전지대 왜 휴대폰 괜찮냐 휴대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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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 거기도 물 들어가지 아니 여기 안전지 방수폰냐 그리고 갤럭시라 괜찮아요 아 그래? 아이폰이 아니잖아요 오케이